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가지 습관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2개씩 나눠가지고 총 3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컬리라는 분은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컬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본 뒤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인 거죠. 습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자는 소비를 생각하는 반면 부자는 투자 방법을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다 쓰지? 뭘 사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고 부자들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부자는 돈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한다.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내버리지 않은 것이 부를 증시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100만 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이 100만 원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또 이제 빚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빚지면 안 돼. 빚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레버리지 할 때 레버리지 하는 것이 부를 증시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근면한 노동이 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자는 레버리지가 부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 더하고 투잡하고 N잡하고 혹은 초과 근무하고 이래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지만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공한 자는 늦장을 부리지 않는다. 그들은 적기를 기다리며 또는 모든 정보를 알거나 모든 것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은 뭔가 내가 이 정보를 모두 완전히 알아야 돼 혹은 저처럼 타임을 기다려야 돼 이런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이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평범한 자는 직장을 구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안정적인 직장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범한 사람은 직장을 구해야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부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란 것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의 사고인 거예요. 부자들은 공무원에 굳이 못 매달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일에 전념한다. 이들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아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상상만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 반면에 부자는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시간에 빠르게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뭔가 잘못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부자는 교훈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나한테 왜 왔을까? 이 문제가 왜 나한테는 닥칠까? 아 문제 생각하기 싫다. 스트레스만 받고 끝났는데 부자들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여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닥쳤을 때 거기에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교훈, 뭔가 의미 이런 걸 찾아서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가난한 자는 재전적 목표가 낮아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재전적 목표가 크기 때문에 늘 활력이 넘친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150만 원만 벌면 돼. 나는 100만 원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정도만 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나는 1년에 100억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재정, 감정, 전문성, 심리 상태와 관련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하지만 불을 쌓고 나면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성공을 하면 여러 가지 삶이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심리 상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걸 기꺼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을 추적하고 나면 삶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열 번째, 평범한 자는 성공에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부자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룬다. 평범한 자는 막연하게 그냥 운 좋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면 기다려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공이 나왔더니 거저 오기를 기다리는데 부자들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뭘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럼 앞으로 6개월 뒤까지는 뭘 해야 되고 한 달 뒤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일주일 뒤까지는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겁니다. 열 한 번째, 사람들 대부분은 장애물을 보는 반면 부자는 기회를 찾고 발견한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한테 뒤짼돌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열 두 번째, 가난한 자와 중산층의 사람은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승객이다. 하지만 부자는 직접 운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조종사다. 승객과 조종사. 가난한 사람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을, 내 운명을 누군가한테 맡겨요. 그딴적인 삶이 이런 거죠. 내 월급, 내 월급 누가한테 맡기죠? 상사의 평가, 그리고 기업주, 기업가들한테 맡기죠. 200만 원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200만 원 받는데 만족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내가 직접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어? 나는 왜 300만 원 지류할 수 있는데 나한테 200만 원 주는 거야? 이럴 바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삶의 운전대를 직접 찾고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열 세 번째, 부자와 성공한 자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한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곁에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 모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면에서 점점 더 상승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팀의 일원 내가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상생관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열 네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자는 돈은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돈이 있으면 더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돈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돈에 집착을 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 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돈이 있으면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해진다. 삶이 편해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남탓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 그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진다.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부유한 피해자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열 여섯 번째, 가난한 자는 소수 집단의 사람이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다수가 자신의 부의 단계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상위 1%의 사람들이 부동산의 70, 80%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갖고자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벌써 다른 거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남탓, 사회 탓을 하는 거고, 부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열일곱 번째, 성공한 자가 대다수의 사람보다 반드시 재능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자기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성공한다고 해서 이게 재능순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재능을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회를 잡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운명신경이 뛰어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가능성들, 내가 가진 잠재능력들을 보시면서, 어? 나는 이런 게 좀 잘하네? 이런 거에 나 좀 관심 있네? 이런 걸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 여덟 번째,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대신 대가족을 택하든가, 아니면 가난한 대신 사랑을 택해야 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풍요, 풍요사고를 기른다면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택일이에요. 돈이든 사랑이든, 돈이든 행복이든,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도 가질 수 있고, 행복도 가질 수 있다. 돈도 가질 수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둘 다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열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문제점이나 장애물을 찾기보다 해결책에 집중한다. 어떤 문제점을 맞다뜨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 이 문제는 이미 나 다쳤네. 그러면은 나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이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스무 번째, 성공한 자도 다른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활용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한다. 성공한 사람도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두려워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활용해서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스물 한 번째, 부자는 일찍 일원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추측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얘기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 적당히 하고 내 삶도 적당히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워라밸 추구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모든 것을 베팅해요. 내 모든 시간을 그 사업, 그 일에 오로지 헌신해서 빠르게 결과물 낸 다음에 그렇게 빠르게 불을 추측한 다음에 내 삶을 사는 것이지 적당하게 남들이 일하는 만큼 일해서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 6시간 일할 때 6시간 일하면 남들처럼 임금 받는 거죠. 남들 6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할 때, 남들 6시간 일한다, 12시간 일한다. 이럴 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럴 때 빠르게 불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번째, 부자는 올바른 질문을 한다. 그런 질문을 통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질문이 올바를수록 더 나은 답을 얻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답보다는 질문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왜? 답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드보이 보면 유지태인가요? 유지태 그분이 최민식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몇십 년 동안 만두만 먹고 갇혀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나를 가둔 사람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유지태였던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날 왜 가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지태가 뭐라고 얘기하면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자꾸 틀린다만 찾고 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지태가 이렇게 하죠. 날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날 왜 풀어줬을까라고 생각했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풀려난 것은 내가 탈출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지태 씨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 왜 가뒀지? 날 왜 가뒀지? 이 생각을 하니까 답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왜 풀어줬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유지태 씨가 날 왜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답,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답을 찾는 노력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중에서 2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4가지도 제가 2편, 3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을 잘 익히신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을 만드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 톰콜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재밌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줄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